그렇다면 집단원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격의 관련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성숙해버린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숙해버린 자아, 분리독립된 자아, 개별성이 강한 자아 이미 같은 집단 속에 속하는 다른 사람의 자아와 공통된 속성을 인생의 진실이라고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 사로잡힐까 이거 여러분들이 약간 심정적이라도 좋으니까 생각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하나야 여러분이 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까요 왜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습이 있으니까 이거는 운명이에요 그냥 과거야 내 과거 독립적인 사람들은 근데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안정감을 원하잖아 안정감 그러니까 독립해라 독립해라 그러면서 결국엔 또 뭐 해야 돼? 결혼해라 결혼해라 애 낳아라 애 낳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물질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되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생명력 자체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하나님도 입김을 불었죠 그 힘이 지금 생명력으로 통해서 뭐예요? 음향의 결합으로 나오는 거죠 음향의 결합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지나 발전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심정적으로 봤을 때 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왜 과정을 이루고 싶고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고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속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 습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성숙했지만 집단자에 속해 있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죠 이것 또한 성질이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성질이죠 그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란 얘기예요 분리독립되고 성숙될 때 이렇게 분리될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게 공통된 속성에서 인생의 진실이라고 느끼지 않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일까? 이게 근데 여러분 애매하지만요 천부경을 하면서 일시무시에서 일종무종에서 일시무시 다시 넘어오고 흔하게 명상을 해서 우주 끝까지 달려가고 애호시 통찰을 해갖고 사인선을 해갖고 우주를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지나가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느낌일까? 이 고찰의 상태는 뭘까? 이 우주를 벗어난다는 것은 뭘까? 이 느낌이요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분리에서 나와요 이게 나는 성숙되고 있지만 분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지 전까지는 굉장한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한 고통이다 고독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있었죠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수행자들은 필히 느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음표를 한 거예요 어떤 느낌에 사로잡힐까? 슈타이너도 다 겪어봤고 아니까? 질문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느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때 자아는 스스로를 고독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게 당연하니까 고독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철저한 고독이에요 철저한 고독 자 여러분 열반이 있죠 열반이 있고 뿅 해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오가 있어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단어 3개 썼죠 열반 해탈 대오가 있어 열반 해탈 대오 자 우리 이거 근데 다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그러죠 해탈해 버렸 때 상태가 돼버리면 좀비야 열반 해 들었때 상태가 돼버리면 좀비야 대오 했때 상태가 돼버리면 그건 좀비예요 좀비 아무리 열반 해탈 대오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상태로 멈으면 좀비인데 자 그런데 이걸 작용으로 설명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채화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차적 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채용이 그냥 끝이야 이게 아무리 주역자라고 여러분이 무슨 동양철학의 정수면 뭐해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들을 아무리 했다 그래도 상태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자 그런데 이걸 작용으로 생각해보세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상태적인 느낌이 있고 해탈했다고 하는 건 작용의 의미가 있죠 대오하는 거는 때마다 대오가 있어요 열반 해 어떤 바탕이 있겠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식으로 우주에서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뾱 하고 벗어날 때 열반에 들었다 그럴 수 있어요 우주에서 벗어나버리면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이 상태적으로 나는 뭐 한 거예요 해탈한 거죠 해탈한 거야 그러면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서 해탈한 거예요 대오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과정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뿐일 소냐 도노 돈수 점수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머무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태가 돼버리면 뭐예요 이건 좀비 그럼 여기서도 해야지 여기서도 열반 상태로 들어서 도노 돈수 하면서 대오 각성을 일으켜서 열반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간극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벗어나야지 해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야 무주 세상 들어가야지 진짜 무주 세상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건 무한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이 마지막이야 이쪽으로 딱 들어가는 게 열반한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에 해탈하는 거고 대오를 대대오 각성을 했기 때문에 딱 열반해탈해가지고 무주 세상으로 들어왔어 그럼 너희들 뭐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메커니즘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아무리 여기서 광명광명 거리면 뭐예요 그것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허무주의만 안고 온 사람들이 이거 따지고 있어 또 허무주의 중독다들이에요 그래 이게 맞지 거바 최고 말하는 게 대오 각성 열반해탈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것도 끝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돈어 돈수로 대오를 해서 그 상태에서 열반해탈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뭘 챙겼어야 돼 저차 사랑에서부터 고차 사랑까지 모든 사랑을 서원으로서 챙겨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싹 빼먹고 이거는 고통으로 다 퉁치고 나서 고통을 벗어날 때 고통밖에 안 보였거든 근데 왜 이면의 세상을 안 보냔 말이에요 왜 고통 이후엔 다른 게 있다고 인정을 안 해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냐는 말이야 도대체 왜 인생이 고통이에요 왜 반대도 있겠지 당연히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 이거 허무주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지금 저차 제가 봉사방 뭐라고 하고 저차 정의방 뭐라고 하고 이거 다 까잖아요 저차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음향으로 값이 같이 있어 그럼 그걸 인정해야지 왜 이걸 인정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치잖아요 당연한 물질이 풀어졌을 때 고통의 값으로 풀어졌을까요 기꺼이 나간 우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값은 우주를 탄생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등 떠밀려 나오는 거지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 고통 전문가 공 전문가 여러분 고통 전문가 공 전문가 허무주의 전문가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이거 왜 이걸 안 봐 동전의 양면인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왜 고통만 자꾸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아집에 쌓여 있고 고집불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습이 많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부닥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설득해야 돼요 잘 별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동전의 앞뒷면이야 근데 왜 고통만 보냔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이 음향값이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그거 눈치채기가 힘든데 공부를 꽤나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 섬지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명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고통만 본 건 아닌가 도가도 비상도 왜 도가 있는데 못 보냐 그 말이에요 명감형 비상명 네가 펼쳐놓은 세상인데 왜 그걸 직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노자님 일장은 저 차이성만 갖고 여러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로서 시작되고 만물의 어머니는 유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이든 고통이든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왜 고통만 포장하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알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지금 고차 인식을 하는데도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 고독감 얘기하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어날 때마다 열반 해탈 대호각성 때마다 도노돈수 도노점수 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뭐다 무한 반복된다 왜? 윤회 되니까 다 까먹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또 뭐해 또 도노돈수 점수하면서 뭐해요 대호각성 이렇게 해서 열반 해탈 또 부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만나서 뭐해야 돼요 그랬죠 충족하고 또 내려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또 내려와야 돼 이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 그 차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것 정도가 우주 벗어나는 힘이에요 이것 정도가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이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면 이 정도 힘으로도 우주는 벗어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명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문제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가 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자백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에서 고백해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메커니즘만 아는 거야 이론만 아는 거야 개념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도 지금은 우주섭리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명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공부? 내 서원을 다시 확인하고 발심을 다시 확인하고 서원을 세우고 사랑을 진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만 보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이 정도 우주섭리를 벗어나면은 고통만 볼까요? 아니 행복도 봐 저차 행복 저차 고통 아니에요 고차 행복과 고통을 그때부터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게가 훨씬 커요 여러분 문지방 수호령을 만날 때마다 고차로 올라갈수록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이 고독감이란 게 그런 부분 알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보다 앞에 온 인물을 나는 벌거벗은 자아이며 고독을 느끼는 자아이다 이 벌거벗은 물리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 근더더기가 없는 그냥 그대로의 나 고독을 느끼는 자아이다 그리고 나는 고독하다 느끼기에 자신을 예언자라 생각한다 고독 속의 자아만이 예언자에게 올바른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고독을 제가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고독감을 얘기했지만요 전체적으로 슈타이너의 이 글을 이해할 때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고 필연적인 거고 이것 또한 감정을 제가 좀 실어서 상태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정말 그 상태로만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그 상태 고독한 그 상태 근데 예를 들어서 영적 자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이 고독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 고독감이 있어야 돼 고독감이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화분이 있어요 화분 화분이 있는데 씨앗을 심었을 때 이 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 자체 지금 여러분 이 돼지 지구의 돼지 화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 그냥 흙 자체 CR이 아니라 CR이 아니라 이 흙 이 흙 자체가 이 엄청난 고독감의 표현인 거예요 왜 CR이 왔을 때 나는 거기서 꽃을 피워줘야 되거든 내 몸의 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화분의 흙과 같은 거죠 화분이자 흙 내 맹화 신태 영화가 딱 신겨졌을 때 그래야지 뭐가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 할 때 여기가 물이잖아요 시커먼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바다가 시커멓게 그냥 망망대에까지 펼쳐져 있고 극한 고요함이 뭐예요 이거 이거 물의 상태 겨울의 상태 수의 상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자양분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 그러니까 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에서 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양분 어디서 얻은 거예요 고요하니까 무슨 이치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열반해탈해가지고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 상태 자체가 치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도 이 중도적 치열함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지금 제가 계속 돌리고 있죠 이게 뭐예요 환 물이라고 고요한 게 아니라요 태풍 속에 고요같이 늘상 힘들어요 늘상 늘상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풀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상태가 고독감이라고 하는데 고독감을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내가 수행자로서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고독감을 감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상태적으로 이치를 얘기할 때는 이 대지와 같은 물과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고독 속에 내가 있어야지 거기서 내가 발붙이고 내가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부모님 마음이야 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너 학원 하나 보내고 너는 나와 같이 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살라 그 마음으로 맨날 출근해서 사회생활하고 개혁을 들어가면서 인간 모시당하면서 내 딸 아들을 위해서 그러고 고통스럽게 일하고 살고 딸을 위해서 학원 보내려고 잘 키워보려고 결혼 잘 시키려고 집 한 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이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비교해보자면 그 마음 그게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몰곱게 딱 세우려고 잊긴 분거고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제발 지혜로워져야 돼 세상은 분할될 거니까 아담이보는 아닐 거고 뱀으로 묘사되면서 너 루시퍼의 힘이 그렇게 풀어질 거야 훈리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잘 이해해 힘들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영적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치적으로 느껴보라고 제가 영적 시야와 영청의 느낌으로 지금 이 고독감을 표현해 본 거예요 지구니 화분이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역적인 이해로 수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화될 수 있는 이 물의 상태가 뭔지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는 이치적으로 인륙이니까 그냥 그 상태니까 여기서 목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운이 있지 그거는 그냥 여러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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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생활이 되면요 이런 걸 보고 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설명을 왜 이게 내 생활이었고 나였으니까 개발 인재 이론은 좀 고만 주역 좀 고만 공자 노자 좀 고만 일반적인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요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결코 수준 낮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귀에 들어야 돼 마음을 열고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들의 상식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려운 말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무슨 상식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무슨 막 대단한 수리적 이치가 필요해 일 끝났으면 문 열고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오면 되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결이 어떠니 후천 개백이 어떠니 일육수 무슨 삼팔목이 어떠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이에요 생활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구분하시면서 일상생활로 모든 공부를 녹여내서 여러분 이야기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열어드린 거고 각자 여러분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 세계관을 공고하게 만들어보세요 공고하게 그러면 무주적 그릇 안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우주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뭐예요 일시무시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공유해 그 다음에 뭐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공진하는 거예요 공진 그 힘이 뭐예요 실제로 근원의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에요 이 공진하는 힘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악마로 있어도 그게 남같이 보일까요 공진할 때는 아니에요 나같이 보여요 나같이 그게 공진의 의미예요 공명은 그런 힘이 없어 공명은 물질 정도는 극복하는 게 공명이에요 공명 그게 파동의 세계예요 파동의 세계 빛이 태양이 빛이 있으라 해서 달빛이 해서 분리돼가지고 여기 지구에 내가 형형색 색깔 꽃이 있고 산들 바람이 불고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는요 빛이 옷을 입고 내려온 로고스의 세상이죠 로고스의 세상 이게 파동의 세상인 거예요 파동의 세상 파동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때는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것 이상 그러니까 파동에서도 극복해야 돼요 파동과 빛에서 극복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빛이 되려고 와 지구에 파동을 느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이런 걸 느끼거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거는 엘로임의 뭐예요 노예의 노예 엘로임의 상태도 아니고 엘로임의 빛에 분갑된 노예 여러분이 파동이든 빛이든 그런 건 다 벗어나야 될 상태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것도 앞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긴 할 텐데 이습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다가 착각해요 착각 내가 맞다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다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 이 느낌 계속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상태에서 육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할 때 끊임없이 전우 좌우 상하 육방을 펼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까마득한 우주 속에 내가 혈혈 단신이 있어야 돼요 천부경 할 때 전우 좌우 상하를 끊임없이 펼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초반 강의 할 때 그 느낌이 아카싱 레코드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아카싱 레코드 봤어?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카싱 레코드를 보는 세팅이 육생했을 때 전우 좌우 상하를 끊임없이 펼쳐야 돼요 나조차 사라질 정도로 까마득하게 그 와중에 여러분이 첫 번째 별빛을 반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반짝하고 그 순간이 뭐예요? 빅뱅 우주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명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눈을 감았다 딱 떴을 때 대우 각성하면 뭐예요?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빅뱅의 순간이야 그게 왜 내가 지금 우주를 확인했거든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집단원 속에서 소외되어 고독해진 자아가 새로운 자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고독 속에서 외치는 자 현지 우연한 속에서 문을 열어 제친 자 일시무시 기꺼이 한 발을 내디든 자 고통 속에서 철저한 몸부림을 하다가 수혜 상태에서 목으로 한 걸음 내올라온 자 진흙탕 속에서 씨야를 끝까지 품고 있다가 떼맞춰서 힘들게 새싹을 튀운 자 어두컴한 연못 속에서 연꽃을 피운 자 모두 다 새 세상을 여는 순간이에요 이게 궁을 하는 것 나를 확인하는 것 성령을 받아서 싱을 성화 영화하는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것 환웅이 천부인을 통해서 환인이 환웅을 통해서 천부인을 주고 대표주자 단군 더 나가 세상 펼치는 것 이런 것 도장 꽝 우주에 이치는 원반각이야 나가 이러는 것 마고 세상에서 궁의와 소의가 진동하면서 그 세상이 펼쳐지는 것 모든 신화에서 우르르 쾅쾅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전쟁신이 있고 평양의 신이 있고 사랑의 신이 있듯이 이런 모든 이치적 존재들이 풀어져서 음향의 진동을 해야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거죠 모두가 다 사실 집단혼적하고 개별 자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집단혼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각자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 품에 있으려고 하고 어떤 애들은 진치성이 있어서 독립하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중간이고 어떤 애들은 이두저도 아니고 천가지 만가지 억가지의 사람들이 있겠죠 억가지의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립되고 있어 그러니까 다 뭘 느껴요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어머니 품에서 멀어지니까 현지 우연한 와중에 물질력을 받아서 독립되고 있으니까 다시 가고 싶다 이게 뭐예요 귀향 본능 자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딱 쳐다보는 게 뭐예요 반조 회향 가고 싶은 게 뭐예요 복본 여기서 내가 서로를 알아서 근원적인 이치를 깨닫고 여기서 우리 서로서로 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상태를 극복해서 다시 올라가자고 하는 게 회원상생 해서 올라가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런 말인 거예요 모든 경전과 이치들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있는 얘기예요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 왜 다 돌아가고 싶거든 여러분이 이런 공부가 됐을 때 정말 핵심의 이치라고 하는 건 무슨 경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핵심적인 이치를 몇 가지 갖고 와서 이 법칙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홍익 제세이화 똑같죠 제세이화 홍익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모두가 하나 같이 되자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게 홍익 아니에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쌍차 쌍조 뭐 여기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쌍차 쌍조 회강 반조 세상을 탁 하고 쳐다보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뜰 앞에 잔나무 다 여기잖아요 다 모든 공안과 경전의 최고의 법칙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별게 아니다 그거예요 별게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쉽게 얘기해 주는 게요 제가 무슨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얕지만 알고 있는 지식은 얕지만요 그 핵심을 제가 꿰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이거 어려운 이치들이잖아요 어려운 이치들인데 저 그냥 너무 당연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잘라서 공부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님이 왜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건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는데 그걸 모를 소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기꺼이 내디드세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집단원에서 소외돼서 코독하긴 하지만 새로운 자양분을 받아서 뭐예요? 그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라 그래요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한 걸음 내디뎌라 기꺼이 나아가라 이거 이거 걸어가는 모습 기꺼이 나는 코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 어떤 개별적인 자아도 다른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아의 소리이다 그 자아는 코독한 자아도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집안을 갈구한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나는 코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바이다 슈타이너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엄청 절절해요 제발 이런 이치를 알아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쨌든 쉽다고 얘기하지만 보통 분들이 이게 쉽게 들리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부를 가리지 말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스승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모르는 소리하는데 제가 자꾸 맞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봐야 돼 무슨 소리 하는지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슈타이너가 그냥 서양 철학자라고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치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해야 돼 저도 그러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세상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공부하고 너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가 너무 정형화돼서 이치가 탁 하고 떨어져서 주역의 64개가 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해 세상을 다 풀어냈으니까 굳이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자체가 나름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영시와 영청이 열리려면요 64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4개가 왜 나왔냐면 이런 집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기 집안이 있죠 새로운 집안을 갈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집안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고히 하세요 단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서원 지금 이 서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 없이 깨닫고자 했어요 깨닫고자 했어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다시 해보니까 어? 조금 맞네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지금 지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구나 저도 본 거죠 슈타녀도 그래서 제대로 본 거예요 아카싱 레코드 쪽으로 지구의 사명 오 문화기를 넘어갈 땐 이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강조하는 거죠 이 힘이 필요하구나 좀비가 되지 마세요 허무주의 망상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이거 두 개 저도 얘기하잖아요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치적인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뭐가 벌어졌든 간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이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건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슈타이너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요한복음사의 말을 올바득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름이 있는 관습도 잘 알아야 한다 그때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런 의미 없이 추상적으로 짓지 않았겠죠 다 그 당시에 언어로 이름을 의미 있게 짓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동무들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엄청난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 하나만 봐도 이치가 엄청난데 같은 무다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사명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무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무 동무 거리는 게 무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것처럼 시대가 흘러서 동무라고 했을 때는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거죠 특히 동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런 말 그냥 의미 없이 추상적으로 짓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성소연구자들이 사소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결코 진부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것은 그 자신이 나는 나다를 지각할 수 있어로 충동을 던져주고 그것을 표현한 최초의 존재라는 뜻이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나는 빛이다 이게 다 나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누가 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본심에서 본태의 순간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본심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연구하죠 우주 자체가 나 본심, 본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얘기하면 본태 그 순간의 그 자리 태초의 그 순간 나는 나다를 지각을 근본으로부터 하는 그게 뭐예요 본심 천부경의 본심, 본태가 이런 뜻이라는 이 뜻을 제가 천부경으로 알았으니까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빛, 창조 왜? 엘로임의 옷을 입고 로고스가 옷을 입고 빛 나와야지 창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했던 게 이런 이치들이요 순리와 두려워, 섭리와 진리 신무 0123456789 신무 0123456789 영혼 백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위치지만요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다 거기에다 대고 설명하니까 이런 얘기 다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다 최초의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몇 장 가운데 나는 나다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게 첫 의미니까 천부경 일시무시 석삼극 나는 나다 빛이 있으라 그 이유로 분화되는 거 석삼극 산이 있으라 들이 있으라 윗궁창 아랫궁창 그 중에 나 천지인 그거는 어디서 진동을 했더라 본신 본태에서 진동을 한 거다 그게 뭐예요 무진본 하나님 마음 무진본 진진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해석돼요 다 고대의 모든 이름은 그림 그대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약간 상징적 의미 이치적인 의미가 조금 있었죠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그냥 고집불통처럼 이해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이제 역사적 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서 여러분이 중도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저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맞는데 저것이 거짓이기도 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늘상 이 눈 이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 여기를 선택하거나 여기를 선택하거나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도도 뭐예요 환 자체가 중도예요 이 환 자체가 중도야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뭐라 그래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치열함 그 자체가 중도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중도 중도 중용이 치열함 그 자체다 그러나 그 어느 관점도 보금서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현실은 상징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그 현실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이치죠 역사적으로도 상관이 없는 상태 제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해석은 그 양쪽을 다 아우른다 다 아우른다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로 거짓이어도 상관없는 상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상징적인 의미도 찾아내는 것이다 동시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누차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대 비이라든가 무슨 경전이라든가 고대 문서라든가 역사적인 유물들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천봉양이 이미 나와서 그 메커니즘을 꿰뚫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다 물론 나의 것의 현실만을 보려고 이를테면 어떤 시대에 태어난 인물의 외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한다면 특정한 이름에 가진 그 인물에 대해 정기적인 정기에 적힌 것 말고는 깊이 알 수 없을 것이다 누구는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면 깊이 알 수 없죠 그러나 영적인 관련을 안다면 영적인 관련을 지금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만 보면 우와 기적이 일어났네 끝 대단해 기복 이렇게 되지만 영적인 관련 사실을 알았을 때는 거기서 더 고차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특정한 잔소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동시에 시대의 상징이며 어떤 비위가 숨어 있을 것이죠 인류 진화에 그가 가진 모든 의미가 그 이름 속에 표현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냥 물리적인 예수 그랬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상징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 이 인물이 뭔지 알아야지 그 비의 상징 이치를 캐낸 것이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역사적 사실과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양립시키는 것이 보금서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81자도 제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5의 자리에 대표적으로 7의 자리 9의 자리가 있는데 5의 자리 7의 자리의 중간에 애매한 상태에서 이치만 본다거나 물질적인 해석만 본다거나 영적인 각성 상태에서 관우신의 장난만 본다거나 하면 육생의 자리가 상징적인 거나 이치적인 역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 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죠 아니에요 9의 자리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천부경 81자를 역사적이든 이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사상적이든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모든 면에서의 통합을 이루어야지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의 사성의 힘이 그래서 천부경이 있다더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의 사성의 힘이 있다더라 영혼 백신이 지나 발전하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의 그 사성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또는 요한복음서 작가가 초감각적으로 지각으로 본 것들을 심오한 영적 진실이 지상에 나타난 일이기도 하다 이치가 물질이 되어 떨어진 것 이치의 비를 맞으면서 산들 바람들이 이렇게 내 눈앞에 내려앉아 있는 것 산은 살로 물은 물로 들은 둘로서 너는 너로 나는 나로서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져서 있는 것 이 상태 상태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의 자연한 상태 일찍 다 다지기린 상태인 거예요 일찍 다 다지기린 상태 쌍차 쌍좌의 일찍 다 다지기린 상태로 지금은 산들 바람 돌멩이 하나까지 다 나은 상태로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이해는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만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 공 평화로운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빠지면 이치로는 맞아요 이치로는 여기서부터 공부해야죠 좀비 상태로 빠지지 마시고 이것이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일시무시 일석삼극했으면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죠 육생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무한대의 그 끝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것 이치에서는 한참 더 벗어날 수 없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술하였으나 그것이 동시에 상징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술하였어도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하를 통해서 심오한 영적 사실들을 충동을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내 말로 풀어냈을 때 이렇게 열린 세상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적용된 상태죠 모든 것이 적용된 상태 그러니까 모든 상태들 다 나타낸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가 되니까 그거 그리고 그게 뭐가 돼요? 사실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전부가 되고 사실이 된다 또한 이 상태는 뭐예요? 입 또한 좀비예요 이제는 입 또한 좀비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제목을 하나 단 게 뭐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든 요한이든 나사로든지 간에 너희의 부활은 이제 그대로 머물면 다 뭐예요? 실패작이다 실패작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개별적인 자아 속에는 세상의 빛이 빛나고 있다 아직 어둠 속에 머물며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진짜 참뜩 이치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어둠을 몰라보는 상태는 어쩔 수 없이 진동값에서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화 발전할 때까지는 몰라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록한 다음에 지천명할 때 빛이 보이는 거죠 부록한 다음에 지천명할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천명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어둠이 빛을 진짜 알아보는 순간은 지천명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부록해야지 혼란스러우니까 부록해야죠 공부의 뜻을 세우고 혼란스러움을 극복했을 때 하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치가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무슨 주역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빛의 어둠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치 좀 알았다고 빛을 본 게 아니에요 또한 감정적으로 상징적인 거에만 매몰돼서 관우신한테 좀 받았다고 진짜 그 빛을 본다고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이면서 역사적인 거를 모두 봐야지 진짜 빛의 어둠을 어둠이 빛을 알아보는 거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는 거다 그리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바꿔서 했지만요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도 빛빛거리잖아요 여기도 빛빛거리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빛을 보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일시무십 빤짝하는 걸 보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진짜 마고 할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양수같은 시커먼 어둠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빛은 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을 세상을 벗어날 때 빛이 어둠을 바라봐야지 그 힘이 생겨요 빛이 곧 어둠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하도 빛빛거리니까 제가 그래서 빛빛거리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당신이 곧 어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디서 나왔는데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반짝하죠 다 빛이 있으면 뭐가 빛날까요 블랙홀 아 빛이 있으면 검은 것도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찍힌 게 점이야 다 빛이야 이 빛이 뭐예요 지금 음향의 진동값 진동을 하다하다 못해 다 빛이야 지금 밤하늘이 너무 밝죠 지구가 반짝이는 게 뭐예요 전기 불을 하도 밝혀놔서 제가 비교해 보는 거죠 밝아 너무 밝아 다 빛이야 그때는 뭐가 보여요 까만 점이 티가 하나 보이는 거죠 얘가 승질이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승질이 나면 블랙홀이 되는 거야 다 빨려 들어가지 너희들이 이제 좀 고만해 어우 지긋지긋해 다 들어와 리셋하게 이게 실제 블랙홀의 실체 여러분 이게 실제 블랙홀의 실체 여러분들 마음작용을 잘 관찰하면요 실제로 블랙홀이 어떤 힘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접고 싶을 때 접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블랙홀이 있다는 건 누군가 접고 있다는 거죠 그 우주의 80억 인구들이 접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닫고 있다 지금 음향의 진동값이 극명하게 풀어지면 지금 어떻게 되는 펼쳐지는 힘이에요 다물어지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쪽은 다물어지는 힘이에요 뭐가 물질적인 세상이 그러니까 블랙홀 한번 싹 빨아들여야지 청소기로 빨아들여야지 한번 싹 빨아들이는 거야 어우 지겨워 리셋 너희들 다 일로 와 게임 다시 시작 다시 일로 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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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의 개별적인 자아 속에 세상의 빛이 빛나고 있는데 어둠 속에 머물면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세례자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한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성경 안에서는 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더 영적 시야를 넓혀서 여러분들한테 블랙홀까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확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 로거스는 그때까지도 늘 세상에서 빛났지만 원래 아직 성숙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도 동무 여러분들을 지금 목이 터져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무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공부나 더 해 이러는 거예요 이 실체를 말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귀도 닫혀있고 눈도 닫혀있는 거야 냄새라도 맡았으면 좋겠으나 냄새도 못 맡고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 저 인간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오는 분들은 감각이 뛰어난 거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시와 영책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의 힘으로 그때 이치가 확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명해져요 이게 동무 여러분들도 동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가 무주 세상에 뭔가 찝찝함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계속 의심해야 돼요 제 표현이잖아 이게 호기심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건 더 의심해라 더 본인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고 동무 여러분들은 그게 기본적인 힘이에요 나쁜 의미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도 계속 의심하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바닥을 치는 힘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천복은 계속 돌려 어? 조금 의심스러운데 또 돌려 여러분들이 진짜 자명자명 하다 못해 진짜 우주가 저절로 시작되게 기꺼이 나가는 발이 그냥 한 걸음에 툭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구의 자리 설정이 그 정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우주에 나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장보사리 누군데요 지장보사리 빛은 늘 존재했다 빛은 늘 존재했어요 만일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개별적인 자아로 나아가는 소질이 예당적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엄청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빛은 늘 존재했지만 빛은 뭐 때문에 존재했어요 어둠 때문에 존재했죠 어둠은 그러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은 나 때문에 존재했고 여기서 빛이 나가는 거죠 소리음성 말씀명 빛 빛 빛이 어디 있었는데 내 안에 있었잖아요 나는 그런 극명한 어둠이죠 그게 절대 무예요 그게 현지 우현이에요 마지막 문지방 수령을 지나서 이 문을 활짝 열어제꼈을 때 여러분이 하느님 입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드디어 생기면 그 힘이 지금 이 이해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슈타이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음성 말씀명 빛, 엘로힘, 반짝반짝반짝 창조, 달기, 지금 나 빛을 몰라봤다 분리됐던 나는 빛을 몰라본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한계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여기 얘기 하이퍼볼 이야기도 엘로힘도 지나서 엘로힘 아빠, 엄마짜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야회 친구들의 엘로힘, 아버지, 어머니 그 조상의 조상, 조상 엘로힘의 아담 때 그보다도 더 원래 하나님 짜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게 본신 본태예요 천부경의 본신 본태 그러니까 천부경의 81자는요 어느 기마다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본신 본태는 여기를 한 개 지면 여기가 본신 본태죠 아니지? 여기 해야지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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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본신 본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핵 중심 이 판이 태양기든 이 판이 토성기든 이 판이 발칸성기든 상관없는 이 핵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판을 뭘로 돌리는 거예요? 환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렇게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단자와 개별자 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치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영적각성을 익혀서 이게 다 사실로 스스로 판명이 나야 돼 찜찜한 게 있으면 계속 고찰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지식도 쌓고 지혜도 쌓으면서 영성도 쌓고 암도 풍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극복할 때는 상태적으로 어둠의 빛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빛을 확인했을 때는 다시 빛은 뭐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마구 할머니 품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 양수 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간극을 지나 무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주에서도 또 그 일을 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럼 네가 말하는 우주가 공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공을 진짜 극복했다고 하면 이렇게 실체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실체가 있는 세상을 열어드린 거예요 무국이 태극이요 오행 이렇게 나갈 때 무국의 어머니 자리를 저는 얘기하는 거야 무국의 어머니 자리 무국의 탄생되는 자리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수탄의 요한복음 강의 볼 때도요 이렇게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을 스스로들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확장을 시켜보시고 이렇게 있는 기존의 판들을 이용하시면서 81자의 본신본태 자리를 근간으로 각 기마다의 특성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동양적 사고의 특성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장명한 힘이 세지더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명해지면 그게 긍정적인 힘으로 바뀌어요 21세기에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그렇게 스스로 꽃을 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말도 또 뭐로 돌아가요? 각자가 근본으로 밑에 개혁하면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다 거기에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염화 미소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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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